150만명! 구독자 찍으면 뭐하시나요? 하여튼 뭐..뭐는 하긴 할거에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약간 이제 뭐 정할게 없으면 일단 모여서라도 모여서라도 이제 어딘가 이제 뭐 장소에서라도 모여서라도 나올 수 있는 분들 뭐 번개같은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서..서..서막서막하게 아.. 안녕하세요 뭐.. 아..어떻게 오셨어요? 대..대도님.. 구독자 150만명? 아..아..네 저도 150만명 모여가지고 저도 나와가지고 서막서막하게 아..안녕하세요 대도두관입니다 하하 구독자 150만명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뭐 얘기라도 좀 하더라도 뭐라도..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그 뭐..딱히 모일 데가 없으면 이제 뭐 광화문 같은데서 모여..모이면 이제 갑자기 기자분들 오시는거 아냐? 자..어떤 일로 오늘 CE에 참여하셨나요? 아..저..저희는 저.. 대도소관님 구독자 150만명.. 네? 그게 무슨 얘기죠? 구속시킨다는 얘긴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구독자 150만명이라서 뭐..오늘 뭐였는데 그..그.. soldiers 아..네..오늘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구속시키겠다며 구속시키겠다며 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어윰 이럴 수 있어 어! 이럴 수 있지 아yba..뭐 이 땅들이 없으면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의미도 좀 남고 그런거 했으면 좋겠어 또..elly 그거될까?우리? 요즘..그런것..그런것도 인기잖아 그런거 그..뭐라그러죠? 이게..단체로 가다가 이런..이런거.딱 año 멈추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멈춰서 하는 거 우리 단체로 좀 부끄럽나?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멈춰서 마네킹 챌린지 기네스북 도전 같은 거 좀 부끄럽나? 좀 그럴까요? 좀 남사스러우려나?